1. 책을 찾아보고 궁금한 게 있으면 책도 찾아보고 그랬는데 원리를 이해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. 너무 단순하거나 너무 어렵거나 그냥 관심은 가고 재미는 있고 그게 쉽게 풀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았어요. 자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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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마트스쿨이 생기기 전에도 과학에 관심은 있었는데 궁금한 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서 공부가 좀 막막하게 느껴졌었어요. 그런데 스마트스쿨에서 공부하고 나서는 생각이 확 바뀌었던 것 같아요. 생각하던 감정이나 떠오르는 느낌을 종이에 쓸 때랑 태블릿을 쓸 때랑 많이 다른 것 같고 태블릿으로 쓰면 그때 감정을 빠르게 표현할 수 있고 고치고 싶을 때도 바로 고쳐지니까 편하고 그 생각에 더 재밌는 것 같아요 태블릿으로 제작한 영상을 큰 플립에 상향도 해보고 유튜브에 올려서 많은 사람들한테 공유가 되는 걸 보니까 너무 감동이었어요 이걸 내가 해낸다 싶더라고요 플립이랑 태블릿이 생기고 나선 그냥 찾아보는 것도 재밌었어요 내용도 쉽게 공유되니까 다 같이 공부하게 돼서 더 재밌는 것 같았어요 스마트 스쿨이 생긴 뒤로는 뭐든지 친구들이랑 같이 힘을 모아서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 찾아봐요 더 알고 싶어하고 배우는 과정을 더 자연스럽게 느끼죠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하는 거지 수업 참여도가 월등히 높아진 건 물론이고 집중력도 아이들 서로 간의 소통도 상상 이상으로 좋아졌어요 아이들이 가장 분명하게 갖고 있는 건 할 수 있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하고 싶다는 생각도 더해서요 얼마 전 우주 관련 자료를 찾아보다가 캡처한 글인데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우주는 극한의 압력과 온도를 이겨내야 하지만 무한한 공간에 도달할 수 있다 지구와 지구 밖에 존재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넓게 변합니다 지구와 지구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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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구 감사합니다.